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연수입니다 언니 안 늙으셨다 너무 아름다우셔 한 7년 만에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생존신 거 같은 느낌? 아직도 살아있고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 안녕 원래 오늘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예보해보니까 그래서 육전을 해서 해먹자에서 육전 거리다 제로를 시켰죠 샵으로만 풀기 시작하는 편 음료수의 마찬가지로 탱탱탱탱탱 다른 드러 grows 섹시가 되길 기능 드는 제로를 받아뒤게 스팸을包기 저는 처음 부칠 때 찹쌀가루로 해요.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안 하고 두꺼운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마실거에요. 2개, 1개, 2, 3개, 1개 plus 1개. 그리고, Bitgirac, 2, 1개, 2, 1개 더 넣은 걸로. 간장, 2개, 1개, 2개, 1개, 2개, 0,000-2개, 김밥, 2개, 1개, 1개, 2개, 1개, 1개, 0,000g. 나는 게을때문에 이은지... 새우 고춧가루 음~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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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